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처음 만난... 이라고 하는 순간 폰을 뺏겼어요. 안녕하세요. 영상에 낙사하는 저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르라십니까를 만난 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2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51분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도르라십니까를 만나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동영상 모드를 한 다음에 네! 올해 첫 번째로 만난 도르라십니까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두 번째 만난, 세 번째 만난, 네 번째 만난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주 큰 실패를 했죠. 그래서 얻은 건 바로 이렇게 두 장의 사진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동영상 모드를 제대로 키지 못했던 아쉬움 그런 아쉬움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지하철에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제 귀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요즘에 도르라십니까? 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콱까지 와가지고 귀를 잘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내밀고 저에게 말을 한마디 건네려는 순간 아! 드디어 오늘이다 해서 폰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동영상 모드로 바꾼 다음에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처음 만난 이라고 하는 순간 폰을 뺏겼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었는데 제 폰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니에요? 어쩌저쩌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뭐 초상권 침해다 영상을 지워라 어쩌라 그러셨던 분들이 그냥 그러면 경찰서 가요 경찰서 그러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튼 그 실가의 하는 와중에 이 두 장의 사진이 찍혔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위치에서 대략 10년 전쯤 똑같이 도르라십니까?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 2월 13일 날 만났던 사람들은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었고 10년 전에는 남자 두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겁도 없이 남자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인데 저한테 기를 막고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도망가시더라고요. 사실 뭐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해도 제가 그거 지금 뭘 하겠어요. 그냥 할 말이 없고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했던 말이지.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되들었던 사건이 하나 둘이 아니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점 도르라십니까?가 나타나면 영상을 촬영하면 바로 도망갑니다. 두 번째 도를 아십니까?는 과연 제가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도대체 그분들은 왜 그러고 사는 걸까요?